회장님 VIP입니다. 자질 업계들 처리합시다. 성흥 백화점 나정선 참... 주 업무는 간단하게 말하면 백화점 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최...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곳곳에서 빵빵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제대로... 자본주의가 잔인한 거죠. 원하는 걸 가지면 괜찮... 선을 다하겠습니다. 너도 그럴 때 있니?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... 조금만 더 싛enci하네. 이렇게 하면은 다리와 파솥이 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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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